지금 좌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을 100만이 넘어섰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연일 지금 난리를 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민주당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지금 법사위에 있는 김용민이가 실제 날짜까지 못 박았어요. 7월 말부터 가능할 것 같다고요. 제가 왜 김용민의 말을 갖고 오냐면요. 실제 김용민이 국회에 대해서 뭘 맡고 있느냐.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 이런 입법 청원이 들어오면 이걸 국회에서 심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게 바로 김용민이라는 거예요. 김용민이 지금 이거 7월 말부터 가능할 것 같다면서 아예 특정된 날짜까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이 입법 청원을 누가 올렸다고요? 국법법 등을 위반한 청과 5번 즉 권호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의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실제 권호혁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권호혁이 국회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촛불행동. 윤석열 탄의 국민청원 100만 돌파. 가운데 권호혁이 있죠. 이런 가운데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옆에 이 사람 누굽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 사람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총선 당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짐준혁입니다. 짐준혁. 즉, 짐준혁이 지금 실제 국법법을 위반했던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에 옆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다가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성명문.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할 촛불후보인 김준혁 후보를 지지한다. 촛불행동.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입법청원을 넣던 촛불행동이 누구를 지지한대요? 김준혁을 지지한대요. 근데 왜 지지한다는 겁니까?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당시 김준혁이 이 촛불행동이라는 좌파 시민단체한테 약속해준 거예요. 어떤 약속? 나를 지지하면 내가 국회 가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라고 지금 저렇게 포스터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 고노역이 있는 기자회견에 김준혁이 저렇게 옆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이게 비단 진준혁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촛불행동 측이 쓴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22대 총선 촛불후보 소개. 윤석열 탄핵 발의를 약속한 지역별 촛불후보입니다. 용감한 촛불후보들이 전국 곳곳에 상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 응원해 주십시오. 4월 6일 기준으로 48명. 그리고 실제 이렇게 명단 사진까지 달아놨어요. 명단 사진까지.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아예 업데이트가 돼요. 이런 식으로. 4월 6일. 윤석열 탄핵 발의할 촛불후보의 신청 현황. 이 후보를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명단을 또 작성합니다. 명단이 막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을 발의할 약속한 우리 지역 촛불후보의 현황. 전국 48명. 이 후보를 주목해 주세요. 또 이렇게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난 총선 당시에 이 촛불 행동이라는 곳이랑 어떤 것을 지금 얘기가 나눈 겁니까? 우리를 지지해주면 우리가 국회에 가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발의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들. 여러분들. 와. 아니, 진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지를 달기도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좌파 시민단체랑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지받았던 겁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입법 청원에 심지어 탄핵 사유가 이렇게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러고 있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실제 그 촛불 행동과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민주당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네? 실제 명단도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랬던 건 뭐냐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랬던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저들만의 주장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만의 주장. 이러다가 제가 깜짝 놀랬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보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촛불 후보 지지선언 및 탄핵 협약식. 지금 여러분들, 탄핵 협약식을 가졌대요. 탄핵 협약식.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촛불 후보 지지선언 및 탄핵 협약식. 이렇게 써요. 자기들끼리. 우리를 지지해주면 내가 국회 가서 대통령 탄핵안 소추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다고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 가운데 파란 색깔 자켓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민주당 후보잖아요. 민주당 후보. 이쯤 되면 이게 짜여진 각본이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촛불 행동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에 입법 청원을 올렸던 곳이고, 그렇게 윤 대통령 탄핵 입법 청원을 올렸던 이 촛불 행동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이번에도 윤 대통령 탄핵 입법 청원을 올렸는데 그걸 지금 띄워주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청원을 올렸던 이 촛불 행동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청원회까지 열겠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실제 민주당 당시 후보들이 이 촛불 행동이라는 곳이랑 첩약식까지 맺었어요. 어떤 협약식? 우리가 국회 가면 대통령 탄핵 소축헌 내겠다. 탄핵 발휘하겠다. 이거 신비롱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내란죄로 생각하거든요. 내란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촛불 행동이라는 곳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사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유가? 말이 안 되는 사유잖아요. 말이 안 되는 사유. 그러면 지금 이런 사유로 탄핵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제정신이 바뀐 정치인들이라면 그걸 받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표가 궁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이따위 사유로 탄핵시키겠다고 동조해 주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내란죄로 생각합니다. 내란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입법 청원이 이루어진 게 촛불 행동이라는 좌파 시민단체고 그런 좌파들이, 그런 좌파 시민단체가 지지할 권한함이 있어서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김준혁이고 그 김준혁이 실제 이 촛불 행동이라는 곳이랑 어떤 걸 했다고요?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몇 명이나 했다고요? 일단 알고 있는 것만 무려 48명.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명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뭐까지 했다는 겁니까? 탄핵 협약식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이거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목소리 내야죠.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알려야죠. 지금 이 배경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심지어 그 사이사이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려줘야죠. 아직 이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언론사도 보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 이런 사진 자료들 아직 그 어떤 언론사도 공개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띄워야죠. 실제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실제 몇 명이나 여기에 동조를 했는지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띄워주십시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전당대회 후보들한테 목소리 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입법 청원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이 말하겠는 이 청문회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민주당은 이 촛불 행동이라는 곳이랑 전혀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걸렸어요. 걸렸어요. 연관관계 드러났습니다. 사진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겁이 없으면 이런 짓을 벌이겠어요. 얼마나 겁이 없으면 네? 얼마나 겁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할 일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도 뭐 하느냐 맞불 청원합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맞불 청원합니다. 우리도 자, 실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링크 걸어드렸어요.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청원을 누가 올리셨냐면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 고발 정말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최근에 김정숙과 관련돼서도 고발하셔가지고 김정숙의 검찰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상희TV를 오랫동안 보셨다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국회 서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들어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힘 모아보자.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할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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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